론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교육이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론김 의원과 존 리우 의원은 28일 오전 플러싱에 위치한 론김 의원 사무실에서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 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관순 법으로 명명된 새 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관순 법은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과 정신을 뉴욕주 공립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교육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론김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은 비단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일 뿐 아니라 세계 여성들의 인권운동에도 큰 교훈을 준다며 2세와 3세 한인 동포들에게 유관순 열사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100년 전부터 얼마나 우리 역사에서 큰 일을 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제 큰 친구들, 큰 젊은 애들이 크면서 나도 나같이 생긴 사람들이 100년 전부터 얼마나 훈련을 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배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임패트고. 저도 딸이 책을 읽을 때 꼭 타민족 사람들만 공부하고 있지 우리 동양인하고 한인 같은 중요한 여인들을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애들도 크면서 더 꿈이 더 커지고 더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Human Rights Activists 얼마나 100년 전에 일본을 반대하는 그런 것을 따져서 젊은 나이에서 16살, 17살 때 그렇게 훈련할 일을 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모릅니다. 우리 2세들, 3세들을. 그런 것을 우리 한인의 역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되게 훈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 관장은 3.1절을 맞아서 101년 전 이뤄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유관순 열사의 전기를 후세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며 우리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로 발돋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민사 박물관 관장으로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 역사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로 만든 작업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런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더 우리 자신이 소중히 여겨서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또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도 우리들의 역사를 교육시켜서 그들과 동등하게 우리가 권익을 미국 사회에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존류 의원과 론김 의원 등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이 유관순 열사 추모의 날 재정을 추진해 뉴욕주 상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